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 지표는 완만한 진전을 보였지만 더 확실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어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지만 과열 상태에서는 벗어났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뒤늦은 금리 인하로 경제와 고용시장을 지나치게 둔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파월의 이 같은 고용 관련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 양대 책무인 물가와 고용 사이 균형을 강조한 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고용 관련 지표가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실업률은 4.1%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아 약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때마다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거라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적어도 9월 금리인하 카드가 FOMC 선택지에는 올라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는 S&P500과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다운은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